조선비드는 일지라는 말 안 썼는데 레벨 측정 어떻게 하고 닦았을까요? 일지에 해당되는 말이요. 조선시대는 군자예요. 군자가 일지 정도 경지입니다. 일지 경지 군자. 자기 읽기도 알죠. 저거 진짜다 가짜다. 왜냐하면 입으로는 이니에이지 하는데 속에서 이니에이지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진짜 속에서 이니에이지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언행까지 아무리 지켜봐도 그런 양반들은 이니에이지가 발신한 거거든요. 이니에이지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기본값이 바뀐 거죠. 그런 양반들을 유교에서 입지 진짜로 이니에이지 뜻을 세웠네 해가지고 입지 한 다음에 그게 무슨 레벨이냐? 그게 이제 군자. 이게 불교에서 일지 레벨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논어에 15세에 지우하기요. 15세면 학문의 뜻이 서고 그 15세라는 게 일지 이지 고지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30에 리비오 그러면 3지예요. 나이로 얘기한 거예요. 10대 20대를 나이로 보고 공자님이 1단 2단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15세에 군자가들이 배우는 학문 대학을 배우는 나이가 15세니까 15세에 학문의 뜻이 서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일지 이지쯤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30에 학문이 서고 확립되고 3지입니다. 화음경에 다 제가 해놨죠. 40에 불혹. 이니에이지 판단에서 어떤 의혹도 없어지면 4지. 40이고요. 50에 지천명. 그냥 양심의 소리가 선명하게 그대로 들리면 생각 안 해도 그대로 들리면 어떤 일을 마주해도 양심의 소리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선명하게 들려요. 그게 이제 5지. 50. 50에 지천명이 나이 50 됐다고 지천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5단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로 해놓은 거예요. 단. 태권도 5단쯤 바둑 5단쯤 되는 그 레벨을 인생 5단 하면 50이잖아요. 유사 맛이 나죠. 지천명의 유사 맛은 나지만 진짜 지천명은 아니죠. 60에 2순 그러면 2순은 귀가 순해졌다 이게 아니에요. 뭐 욕 먹어도 순하다 이게 아니고 진리의 하늘의 명령을 천명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따를 수 있다. 이게 6지보살입니다. 불교에서. 화음경에 가보시면 그 지천명 2순에 해당되는 용어들이 화음경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다 각주로 다 넣어놨어요. 요게 유교 지천명이다. 요게 유교 이순이다. 나 요즘 이순 된 것 같아. 누가 내 욕을 해도 귀가 순해. 그것도 대단한 경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 지금 구분할게요. 고등 침팬치 나이로 따지는 고등 침팬치의 단이에요. 5단의 지천명. 인생이 뭐 입간디 5단 지천명. 고등 침팬치 5단. 고등 침팬치 6단. 요즘 누가 나를 씹어도 잘 마음도 안 나. 마음이 편안해. 6단. 그쵸? 고등 침팬치 다니고 돌을 닦은 군자는요. 나이를 그렇게 계산 안 해요. 영적인 나이로 계산하는 거예요. 거기 62순이에요. 70의 종심도욕 분류군은 천명과 한 덩어리가 돼버렸다. 성인이에요. 유교에도 다 그런 식으로 레벨 측정합니다. 어느 레벨은 왔는가 이거 압니다. 자기가. 부록은 되나. 부록이 되나. 이순이 되나. 지천명이 되나. 이거 가지고 아는 거예요. 학문이 섰나. 아니면 뜻이라도 섰나. 뜻이라도 선 게 군자 단계예요. 그러다가 지천명 되고 이순 되면 대현이에요. 대현인. 그러면 이 군자 이후 부록이니 뭐 이립이니 하는 거는 이제 현인쯤 되고요. 대현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5지 6지. 1지 2지가 한 군자 소리 들으면 3지 4지는 현인 소리 듣고 5지 6지는 대현 소리 들어요. 7지 이상은 성인 소리 듣습니다. 한 9지 되면 신인이라 그래요. 신인. 신령한 사람. 맹자가 신인이라 그래요. 9지쯤 되면 신인. 재밌죠? 6.25에도 다 있어요. 맹자에 다 있습니다. 요 레벨 체계들. 공자. 노노맹자 합쳐보면 다 나옵니다. 제 강의에 다 해드렸어요. 노노나 맹자 강의 때 제가 다 해드렸어요. 제 강의에 다 해드렸어요. 제 강의에 다 해드렸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